자 반갑습니다. 네 번인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내답동에서 온 우문섭입니다. 우문섭이요. 우문섭씨. 네 반갑습니다. 하시는 일은 뭐세요? 그냥 조그만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조그만 직장생활을.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우문섭씨. 네 반갑습니다. 자 직장생활이 잔땡이야. 경제가 어릴때는. 아유 그게 최고야 최고. 머리아파가지고. 장사가 되네 안되네. 사업이 되네 안되네. 머리아파. 흰머리 다 돼. 흰머리. 자 본인의 소망이 있다면. 꿈이 있다면. 꿈이요? 네.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여자. 네? 일리 사모. 네? 저의 집에 있는 여자. 1호 2호 3호. 네. 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. 아 사모님. 사랑하는 부인. 큰 딸 작은 딸. 아 또 작은 딸. 큰 딸도 있고. 그러면 집에 여자분이 많네. 어이구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타이밍 절묘하시네. 네... 황대 who I'm single. 아 bạn 나 소원금.els models. 네. типа 나는 The people I'm single. 아 예. mediocre trooper. 네. 앉으세요. T compounds. 지정석으로 같이 하시고 gasket. 볼게요. 야 치정석. 치정석. 서어할게요. 왜요? 노래 끝나고 올게. 아 왜? Fury's 다不对. 아 쌌도 돼요. использовать 없죠. 아 뭐야 안rsсе.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한병술 club을 좋아하지 않 Pandemie. 네. 괜찮아. 아니. 앉으세요. 일부러 한번 쯤 튕기기나. 아아 참네. 네네. 어서오세요. 네. 어서오세요. 네. 반가워요. 앉으시고요 자 블루즈 롤레이가 뭡니까? 친구한테 메시지 한번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봐왔던 친구한테 아 오래된 친구군요 메시지 한번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? 한마디 아니라 두마디 하세요 하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?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준 친구 경전아 내가 항상 잘 돼서 좀 더 떳떳하고 멋진 놈이 되고 싶은데 항상 미안해 어떻게 보면 너한테 제일 미안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아마 영원한 내 친구일 거야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친구야 연인한테 하는 얘기를 와이프한테는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까지 친구한테 한 거예요? 이 친구 아니에요 다른 친구 했죠?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? 난 여기다 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이 친구가 지금 흥분하시네 남대는 뭐 그런 사이 이상의 사이예요 아 그것도 아 또 넘어가시게요 네 좋습니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? 어 안재욱의 친구 신청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재욱 친구 갑시다 내 역시 친구는 노래 못해도 얘기해주세요 자 박수 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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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babil민 말하는iblical인entar 소완아 거기 100만원 저기 한 번씩 하고 6000만원 뺟는의 친구랑 대표님 괜찮으신ame 아 아멘 모르고 지났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사잇달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게 하는 몸미들 이 세상 너와 난 잊지 않니 헤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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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대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야 세상이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맞추어 앉아서 두 손을 꼭 잡으며 두려운 세상 세상도 내 발 아래 잊지 않니 세상이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세상이 온다고 너와 맞추어 앉아서 두 손을 꼭 잡으며 두려운 세상 내 발 아래 잊지 않니 눈빛만 보아도 놀아라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다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을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둘 사랑한다 경전아 사랑한다 잠깐만 평가 받고 가십시오 자 지금 봅시다 네 평가들이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 자 노래는 자신있게 발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쇼셔야겠네요 82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너무 그냥 우렁차게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헤드셋을 끼라고 했던 거예요 헤드셋을 안 끼면 제어가 안 돼 아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 끼면 자기 귀가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불러요 이게 다음에는 참고하시길 75점 82점 어우 점수가 막 내내가 자 누림출동 네 누림출동입니다 출동하세요 출동한명씩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문섭씨였습니다 의문섭씨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아 오늘 그 어느집은 복 터졌네 몇병째야 벌써 이거 어 몇병째야 난리났어 난리났어 자 이번에는 우리 대구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언니 아 대구언니 대구에서 온 언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도전 오늘 난리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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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언니 왜 안나와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대구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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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뭐 몸을 왜 풀어 거기서 몸을 왜 풀어 아니 몸을 풀지 말고 목을 풀어야지 목을 아니 뭐 몸을 풀고 올라와 무슨 경주하나 올라와 올라와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몸이 많이 풀었네 몸이 많이 풀었어 어우 많이 풀었어 내 마음을 풀었으면 나의 마음을 풀어야지 내 마음을 풀어 그게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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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이 많이 안가고 더욱더 아니 남은 어떤가 나의 마음을 풀어 하여 나의 마음을 풀어 나의 마음을 풀어 여전히 너의 좋은가 안 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